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에 품께나온 사각도 해품사회입니다 드디어 8월 7일 54회 한능검 시험이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54회 접수 영상도 올렸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벌써 54회 시험도 한 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개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지난 시험의 결과를 보고서 뭐 지난 시험을 씌웠다는데 이번 시험은 어려울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OSR을 이제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공약도 제시해 드리고 합격을 위한 전략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4주에 걸쳐가지고 제가 올리는 영상 잘 따라와 주셨으면 OSR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상 잘 참고해 주세요 일단 제 영상의 경우에는 제가 초시생과 더불어서 N수생분들에게 모두 접합한 전략을 위해서 항상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N수생의 경우에는 합격을 못 하셨다던가 내가 1급을 따야 되는데 2급이라던가 3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시는 분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제 영상 특성상 저희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런 걸 찍으면 항상 짓설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절대 무시하겠다고 그런 건 아닌데 표현에서 제가 조금 더 짓설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접수 영상에서 다 자세히 다뤄 드릴 텐데 혹시라도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 접수 영상에서 이거 더 자세히 참고해 주시고 OSR 접수일자는 다음 주 월요일이고 시험일자 8월 7일, 학교 발표 8월 20일이고요 접수는 무조건 첫날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일자의 경우에는 뭐 그 지역마다 다르니까 자신의 지역 맞춰서 접수하면 되는데 더 자세한 거는 여기서 보시지 마시고 제 접수 영상 제 OSR 접수 영상 따로 올렸으니까 거기서 더 팁 다세히 다뤘으니까 거기서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다시 홍보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합격을 위해서는 한눈검에서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될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좀 영상 시작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시험은 5회 3회였어요 저는 이 5회 3회가 약간 어려움으로 책정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어려움으로 책정했었는데 뭐 타는 A 강사님 아니면 타는 B 강사님 와가지고 이 강사님도 쉬었다고 해요 이 강사님도 쉬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왜 망했을까요? 왜 저는 어렵게 느꼈을까요? 아니 저는 약간 어려웠다고 하는데 왜 계속 타 강사님도 그러는데 타 강사님도 그러는데 왜 제 유튜버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타 강사님들 비해서 인지도 놔둘 수 있는데 타 강사님 평가는 그거고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타 강사님 말의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시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대로 약간 어려움이니까 어 만약 혹시라도 뭐 다른 사람들 다 쉬었다는데 다른 강사님도 다 쉬었다는데 제발 제 유튜브에서 이런 말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아 이러니까 저는 제 기준대로 평가하겠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게 정해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서 일단 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지금 최근 기초에 좀 그런 경향이거든요 일단 50회 핵불로 유명하고 51회는 거의 홍수급으로 쉬웠다고 얘기가 많고 다시 52회 때 불이었는데 뭐 올 3회는 좀 SNS 이런 데서는 조금 쉬다는 평가가 많지만 제 기준에는 다른 킬러형 문제도 많았고 함정도 많이 파가지고 약간 어려움을 측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기출이 뭐 공무원도 대체하고 그래가지고 평균적인 난이도 높아요 그래가지고 51회 난이도 어떨지 이거 진짜 많이 물을 거예요 그리고 합격자 불합격자의 가로는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짓고 들어가야 앞으로 4주 동안 실수 안 하고 똑바른 방향 수가 가니까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 해품사를 예측하는 51회 경향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면은 일단 지난 53회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5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 52회가 제 기억에 대한 합격률이 약 4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40%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그거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52회나 53회나 그렇게 합격률이 많이 차이나진 않아요 특히 1급 합격률도 이때 아마 그 52회의 경우에는 한 16% 정도 나왔어요 1급 합격률이 그러니까 사실 52회보다 쉬웠다고 하는데 합격률이 그렇게 엄청나게 갑자기 파박 솟은 것도 아니고 10% 정도고 1급 합격률도 솔직히 4%밖에 안 올랐으면 이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준에는 합격률 봐도 저는 솔직히 이렇게 나올 걸 예측하고 있었고 이렇게 쉬운 시험이 아닌데 이게 다들 그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지난 시험이 어려워요 그럼 지난 시험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들 와 나 진짜 또 망하면 안되면 하면서 다들 열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열공을 해가지고 소위 해장처럼 머리가 이미 그 전두엽이 오지게 달려야 돼가지고 이때 가면 실력이 이미 엄청나게 향상된 상태에서 보니까 아 지난 시험은 어려운데 지금은 내가 너무 쉽게 분해하는 게 여러분들 그만큼 지난 시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강의 푸니까 SNS 이런 데서 다 어 난 쉬운데 쉬운데 이러니까 다들 쉽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난이도 측정하는 거를 직전 회차를 기준으로 항상 보는데 직전 회차보다 어? 내가 이번에 좀 풀이하는 게 수월한 게 많았네? 하면은 다 쉽다고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53회도 난이도가 그렇게 0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57%가 나왔는데 56%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합격률이라는 게 대체로 지금 핀퐁을 띄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흔히 짝수 회차들이 어? 회품산이 짝수 회차들이 지금 보면은 이 홀수 회차들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짝수 회차만 가면 사실 난이도가 합격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데 또 보면은 49회도 그때 되게 쉬웠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히려 합격률은 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률 자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 홀수 차라고 무조건 쉽고 그러니까 홀수는 무조건 쉬움 그러니까 짝수는 무조건 어려움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실제로 지금 결과 봐도 합격률이 그렇게까지 완전히 뭐 갑자기 뭐 2, 30% 맞이 공두박질 치고 이런 수준은 별로 없었어요 이거 물론 이 51회가 예외적으로 너무 쉬웠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회차는 다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진짜 50일에는 정말 공무원 아마 대체하던가 아니면 이 그때 접수 대란 때문에 좀 수험생들이 많으니까 빨리 배출시키려고 난이도를 좀 낮춘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난이도는 다시 안 나올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평균적인 난이도가 53회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보기에는 한 40% 후반에서 50% 중반 정도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이도를 낸다고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까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회차는 이 13회에요 이때는 합격률이 23%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 회차 보면 아무리 합격률이 낮아도 이때급으로 거의 박 터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10%까지 나온 거 없잖아요 이거 기껏해야 이 44회 때 한 번 정도 낮은 거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솔직히 그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수험생의 수험자도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던가 공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책을 하기 위해서 이 한능검 자격증이 자격 요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 공무원을 대체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 대체라는 그런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난이도를 높이긴 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공무원 대체 때문에 평균적인 난이도가 높아진 건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공무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위한 변별력은 유지하되 그 한능검을 위한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출제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지 방법을 하면은 사실 공무원 수준의 개념 몇 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떨어진 이유는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기본기만 잡아주면 이 합격률에 좀 쫄 필요는 없어요 결론은 들어와서 50회, 52회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2회가 사실 그렇게까지 완전 핵불 수준으로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와 진짜 용암급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50회랑 합격률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53회에서 나이도 조금 높이긴 했지만 아마 54회에서는 50회급으로 나이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예측한 경향이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50회 경향으로 나올 걸 예측한 지는 조금 더 뒷다 닿아도 되니까 일단은 이것만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저는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합격자 불합격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항상 제가 강조한 건데 좀 이거 분석드리면 일단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요 일단 이론 공부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는 거에서도 일단 합격자의 경우에는 교재를 최대한 꼼꼼하게 암기해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은 진짜 어? 해본사님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아 이거 안 나오지 않아요? 이거 잘 쓰지 않는데 이렇게 안 가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안 가리고 최대한 외우고 다 외우는데 불합격자는 아 이거 버려야 되나요? 이거 어려운데 너 이거 상극만 맞으면 되는데 이거 버리면 안 되나? 일단 버릴 것부터 생각해요 버릴 거 버릴 거 그놈이 버릴 거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어 이게 항상 시험 끝나면 그렇거든요 합격자들은 최대한 교재도 열심히 외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기출에 있는 것까지 빠삭하게 외우려는데 일단 불합격자들은 이 교재의 효용성부터 의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교재 열심히 외웠는데 교재 막 몇 회로 했다는데 시험 안 나와가지고 와 제 교재는 쓰레기여가지고 제가 A교재 샀는데 B교재 사야 될까요? C교재 사야 될까요? 계속 왔다 갔다 와리가리 치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항상 불합격자들을 보면은 제 예상문제 영상도 있고 나중에 그 특강도 얘기할 건데 그 예상문제 이런 거 다 외웠냐 말하면 어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말 못 해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어 어 이거 교재 있는데 이거 왜 몰랐어요? 제가 직접 보여주거든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절대 자신이 의심이 못 외워서 못 풀었다고 스스로한테 점검하지 않아요 무조건 의심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일단 기본으로 주어진 것부터 완벽하게 외운 질 항상 점검하시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차이부터 합격자가 불합격했어요 엉청나게 차이 나니까 만약에라도 내가 N수생이다 진짜 내 교재 보고서 내가 어? 기출을 비교하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외운 거 아닌가 그렇게 비교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성적 오릅니다 자 두 번째 기출풀이 기출풀이의 경우에도 해품사님 뭐 저 기출 같은 거 혹시 뭐 5회를 풀어야 될 거 아닌 뭐 10회를 풀어야 될 거 아닌 최대한 많이 풀으면 좋을 거 같은데 저는 무조건 최대한 많이 풀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1급을 받겠다면 최소한 1급을 받기 위해서 10회분은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44회부터 53회가 이 10회분의 기준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보고도 불안하겠다 그러면 더 보세요 본다고 안 쓰러져요 그리고 어차피 옛날 기출에서 나오는 거 있으니까 기출 많이 보면 좋습니다 근데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너무 늦게 풀이 시작하거나 그 문제랑 정답만 보여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이 문담을 외우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기출을 풀면은 어? 제가 기출을 풀면은 막 점수도 안 나오고 막 처음부터 막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은 아 너무 마음이 아플 거 같아가지고 실전에서도 이렇게 나올까 혹통해서 문제 못 풀겠어요 나중에 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이론 공부가 완벽하게 안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러니까 저 항상 이해하거든요 완벽한 이론 공부는 없어요 솔직히 가르치는 저마저도 가끔씩 이론 같은 거 한두 개는 까먹어도 저도 찾아봐요 근데 하물며 수험생들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완벽하게 적용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마저도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 번 볼 수가 있는데 수험생들이 내가 혹시 까먹어서 막 틀릴까? 불안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각질면서 너무 늦게 풀이 시작하면은 꼬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론에 있는 게 100% 기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기출에서만 나오는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기출에서 이 이론집이 없는 새로운 키워드를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출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음 주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분도 이론만 외워서 못 푸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기출은 최소한 늦어도 일주일 전 빠르면 2주일 전부터는 들어가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제 접근법의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다양한 힌트를 활용하는 걸 권장해요 이 다양한 힌트 활용하는 거예요 뭐 사진이라던가 출제자 의도 파악이라던가 아니면 뭐 요런 같은 거는 제가 이거는 2주 전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을 좀 몰라요 아직 이론을 못 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알려줘봤자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힌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한능검 시험의 묘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암기한 것만 바탕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 교재 열심히 해오는데 어? 내가 교재 읽고 열심히 외웠는데 아무것도 없네? 안 나왔네? 그러고 그냥 틀려요 와 출제자가 나 망하라고 이런 거 냈는데 그냥 틀려버려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위해가지고 뭐 소거법이라던가 아니면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문제 번호 보고서 어 대충 이때쯤이 뭐 일제감정기 시기일 거 아니야 아니면 조선시대일 거 아니야 아니면 고대시대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방법 같은 걸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 나와도 와 나 진짜 어떻게 풀지? 하면서라도 어? 혹시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하나라도 더 짚어가지고 정답률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전 동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의 영향 때문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 많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능검은 기본적으로 한능검답게 풀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막 요즘 새롭게 막 내용도 나오고 어려운 거 많이 나오니까 뭐 가령 공무원, 필기인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진짜 1도 없어요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풀이하면 돼요 공시랑 출제 요령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아니면 제가 뭐 수능 1등급을 맡았는데 어 수능 1등급이면 그래서 한능검 3급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과 공부하는 곳이랑 한능검은 접근법과 출제 원리 자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풀이해야 돼요 아니면 불합격자의 경우는 아 공시 대비니까 아 문제 빡세게 되겠지 아 난이도 좀 높다는데 아 나 나 다른 거 토익도 해야 되고 뭐 커말도 해야 되고 이러다가 뭐 불안감이 무너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능검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깨부셔야 진짜 알맞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일단 한능검에서 좋아하는 경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일단 첫 번째 근현대사의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최근 수능이라던가 어 공무원 한국사에서도 솔직히 먹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능검을 준비하는 거니까 한능검을 한 적 얘기해주면은 이게 한능검이 총 50문제거든요 근데 대체로 지금 최근 경향이 전근대사 27문제에서 28문제 근현대사 22문제 23문제의 경향이 위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30대 20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근현대사의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어 사실상 1대1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사실상 제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통합사 그러니까 고대시대부터 현대시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사 유형까지 섞여버리면 사실상 이거 1대1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상급 2급만 받으면 되는데 근현대사 버리면 될까요? 하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근대사 맞춰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만약 전근대사 나이도 휙 높여버리면 그럼 근현대사에서 커버가 되는데 이거 아무 전근대사 완벽하게 외워도 신 유형 내면 대부분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도 일단 잘 나오는 유형 이거부터 먼저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번째 한능검은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수능이라던가 공시에서는 이 문화유산 유형 잘 안냅니다 솔직히 수능 이거 거의 안내고요 공시도 진짜 가끔 내요 근데 한능검은 이 문화유산 유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진짜 많이 나오면 한 5문제, 6문제 가까이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5문제, 6문제 가까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못 풀면은 최소한 10점에서 거의 한 15점까지 날라갈 수 있어요 진짜 넓게 보면은 한 1문제에 3점이나 쳐도 진짜 10점에서 15점까지 날라갈 수 있거든요 좀 낮게 잡아도 한 10점에서 12점? 진짜 그러니까 일단 한능검에서 어떤 유형을 더 잘 춰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푸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한국인을 도운 외국인 아니 해품사님 우리 한능검 공부하는데 외국인이 왜 나와요? 이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미친 타국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랑 뭔가 관계 맺을 수도 있고 중국이랑 관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널리 미국이랑 관계 맺을 수도 있고 그런 외국인들까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그 외국인의 업적 같은 것도 문제를 줄 수 있다 보니까 한능검에서 이런 거 내면 다들 당황해요 당황한 이유가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왜 내가 이런 걸 모르지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험에서 이런 걸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낯선 거예요 추가적으로 다른 유형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역사 유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능검이 대표적 유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이 있다가 보면 이런 유형을 보면 적응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공무원 수준의 개념의 출제율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체로는 일부 유형의 그런 유형이라든가 오답 선지를 매우 어렵게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부 문제에서 공식급의 개념을 꺼내거나 아니면 선지를 엄청 어렵게 내는 건데 대체로 이럴 때는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의 개념을 내기 그러니까 공무원 대체를 위해서 이런 걸 낸다 치더라도 오답 선지를 쉽게 해서 그러니까 정답이 공무원 수준 어려운 개념인데 대신 오답 선지를 소거하면 정답 선지를 네가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 주던가 아니면 오답 선지는 다 공무원 수준급을 어렵게 냈는데 대신 정답은 평소에 기출해 냈던 거를 내는 방식으로 쉽게 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마디로 기본기 있으면 정답을 어렵게 내든 오답을 어렵게 내든 답은 차 붙을 수 있게 주는 게 한능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낸다고 쫄지 말고 일단 기본기 있게 평소에 나온 것부터 잘 공략하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한능검 시험 펌이 확정되는데 일단 현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역사에서 사실까지 다루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명박 정부의 G20이라던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아시안게임 2014년이고 문재인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기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 교육과정상 일단 교과서 만든 시점이 2018년에서 2019년까지여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까지 다루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까지 다룬 거니까 혹시라도 정권 홍보라든지 이런 거 자제해주시고 지금 교육과정상 출간 시점이 딱 그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출간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내용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OSR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사실 이거는 100% 당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100% 당담하는 거 아닌데 일단 제가 그날 OSR 때 이런 걸 좀 주목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적어봤거든요 일단 고난도가 항상 예측할 때 하는 경향들이 일단 왕 또는 대통령 업적보다는 사건 유형을 위주의 숫자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문제 쉽게 풀려면 이 왕이라던가 대통령 업적이 많이 나와야 그나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왕이 솔직히 많고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공부 많이 할수록 제일 쉬운 게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별로 새롭게 낼 게 없거든요 대신 고난도에서는 이런 거를 되게 적게 숫자하고 이거를 오히려 응용해가지고 시기형 문제 그러니까 뭐 두 시기 사이에 없어도 사실 문제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뭐 사건, 문화사 등 이런 다른 유형을 더 숫자해가지고 아니면 문화사든가 아니면 정치사, 경제사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평소보다 낯선 유형을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왕업성보다 다른 유형을 좀 더 위주로 공략하는 거 권장드리고 자, 두 번째 빈출도가 낮은 기출 키워드 연결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평소 기출 10번 이상 본 키워드가 있는데 고난도 회차라고 불리는 회차들은 뭐 한 번 언급된 거, 아니면 세 번 언급된 거 이런 거까지 다시 끌고 와가지고 출제하다 보니까 이런 거 때문에, 어? 나는 공부를 했는데 왜 모르겠지? 왜 난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지금 11회부터 기출을 5회, 3회까지 다 분석해 봤으니까 와 이거 옛날 한 13회쯤 있던 기출 키워드인데 이거 다시 가져왔다니까 알거든요? 근데 수험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여기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보면은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회차는 기출해서 안 낸 건 아닌데 좀 옛날인 거라든가 아니면 자주 안 나온 걸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감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좀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특히 고난도 회차라고 항상 예측할 때 이 인물사의 출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인물사가 좀 쉬운 회차보다 평균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많이 되는데 특히 고난도 회차일수록 신인물 또는 자주 나오지 않은 인물이 출제율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54일 때도 이 신인물이 한 명 내지는 많이는 두 명까지는 나올 거예요 특히 근현대사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가지고 신인물 어떻게 풀어야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거는 제가 이따 얘기할 그 예상 문제 영상에서 다룰 거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번 54에는 50회 차랑 유사한 유형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최근 기출에서 52회의 경우에는 48회랑 연결되는 유형이 많았었고 대표적 정도전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고려시대 사회기구 유형이라던가 그런 게 좀 겹쳤었고 53회 때는 49회랑 연결되는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대표적 통일신라 경제이라던가 6월 민주항쟁이라던가 공민왕이라던가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사회차 앞에 있는 걸 펌핑하는 식으로 지금 문제 연계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음 시험이 54회는 50회를 연계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50회 차랑 50회 차랑 유사한 유형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쉬운 유형만 연계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보다 생각보다 쉬운 유형 위주로 연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50회 차 연계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보다 다른 기출에 자주 나왔던 익숙한 유형부터 위주로 내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능검을 좋아하는 경향 같은 걸 얘기해 주면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용어인데 일단 첫 번째로 기출 끌어치기랑 크로싱 기출 연계 그리고 같은 유형 비켜치기라는 건데 이건 제가 만든 한능검 고유 용어예요 일단 첫 번째 기출 끌어치기란 고전 기출 문제를 제 응용한 문제 수제에서 난이도 높이는 출제법이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가령 46회에서 막 12회차에 나왔던 개념을 끌고 오던가 아니면 뭐 50회차에다가 20일에 또는 26회쯤에 있던 거 가져오던가 아니면 이번 53회때도 한 26회쯤에 있었던 걸 또 가져왔거든요 아니면 또 52회때도 한 33회쯤에 있던 거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기출해서 어쨌든 내긴 냈었는데 좀 체감율 낮게 하려면 옛날 기출 문제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 기출 문제 풀어도 현재 도움될 수 있어요 솔직히 옛날 기출 문제 쓸모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면 히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문제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와봐요 한 두세 문제 진짜 고난도의 차일 경우에는 다섯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봤자 이 문제 버린다고 해서 솔직히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가 나왔냐면 일단 원인이 대부분 다 여기서 기인했다는 건 알아둬 수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어려웠을까 이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크로싱 기출 연계 이거는 같은 급수끼리 아닌 다른 급수에 출제된 기출을 연계하는 방법인데 뭔 얘기냐면 지금은 심화편 기본편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고급편 중급편 그 초급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 옛날 기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급편에서 좋아하는 기출 문제가 있는데 고급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편 응시자들은 잘 모르는 중급편에서 자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가져와 버리면 어? 이게 심화편이란 건 고급이랑 중급을 합친 유형이라서 사실 중급편 수준에 문제 낸다면 오히려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기출이 자주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 이렇게 뭐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기본편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 있는데 심화편에 내면은 어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 대표적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아 지금 모를 수 있는데 그 황제에 그 나중에 배울 건데 근데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재단이라고 하는 환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그냥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환구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본편에서 이 환구단이라는 개념을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막상 심화편에서 이거 정답으로 냈었거든요 문화상 유형으로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답은 시켜줬었는데 되게 다 혼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혼동 유도하기 위해서 난 어쨌든 기출을 냈는데 그렇지만 변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법이 이런 거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유형 비껴치기라는 거는 한 유형 내에 출제할 수 있는 A, B, C의 사례를 번갈아 가면 출제하는 거나 아니면 같은 유형 출제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건데 뭔 얘기냐면 어 가령 지금 공부하신 분도 있으니까 대신 예를 들면 가령 선사시대 유형 이따 쳐봐요 그러면 지난 시대에 지난 52회 때는 막 구속기가 나왔다 쳐요 그러면 53회 때는 막 청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난해차 때는 어 내가 A의 개념을 냈었는데 어? 그러면 이번 해차는 B 또는 C를 내볼까? 이런 식으로 같은 큰 범주의 개념을 내지만 다른 키워드를 내는 방식으로 비켜치거나 아니면 어 한 사건을 두고서 어떤 사건의 특징을 지난해차에서 물었는데 다음 해차에는 이 사건의 순서를 묻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임진왜란이군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유형을 냈는데 다음 해차에는 이 임진왜란 때 뭐 특정함수한테 뭐 명량대첩 이후에 역사적 사실 이런 걸 내는 게 같은 유형 비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기출을 내는지 이 원리를 좀 짓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제 514때는 그 어떤 영상을 올릴지 좀 간단하게 좀 홍보를 드리면 일단 이번엔 제가 계획한 그 유형은 이 고대시대 무덤 유형이랑 개항기 문물 연도 유형 그리고 순서 관련 유형 삼구시대 통일이라던가 고려시대 외체방법 유형 등을 다룰 건데 만약에라도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유튜브에 일단 있는 거 다 보세요 일단 제 유튜브에 있는 팁 영상을 일단 다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도 없는 것만 댓글로 보답드립니다 그리고 D1주랑 1일 때는 해품사 예상문제 영상이랑 저격특강을 올릴 건데 일단 지금 제 예상문제 영상이 거의 사실상 그 처음 예상문제 올렸던 48에 제외하고는 거의 평균적으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항상 적중했어요 특히 이번 53회 때도 50문제 중에 32문제 적중했고 특히 전야제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총 38문제 정도 연계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예상문제 영상 PPT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예상문제 치고는 PPT 양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정규교제가 없다 보니까 제 기준은 이 PPT 한 개만 외워도 3분의 2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제가 예상문제 만든 거니까 일부러 많이 만든 거예요 이 PPT 하나만 공부해도 최소한 60점을 넘길 수 있도록 구성한 거랑 일부러 양이 많은 거예요 제가 교제가 없으니까 이 PPT만 외워도 이 PPT 내에서 6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적중력 높이려고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이 PPT 하나 갖다가 합격하라 그런 의도로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전날에 이번에는 원래 제가 지금까지 라이브를 했었는데 라이브를 하니까 소통도 혼선이 생기고 버퍼링 때문에 끊기고 문제가 많아서 이번 회차부터 당분간은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녹화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라이브가 없습니다 라이브는 없고 한 시험 전날까지는 제가 녹화본 따로 업로드할 건데 5에서 3에 따라 다룬 영상에서 다수 유형을 적중했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은 개념을 안 뜨신 분들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1번 항상 선사시대에 나오는데 이거 적중시켰거든요 제가 그때 구석기 시대에 주목하라 했는데 제가 여기 나온 이 연천전공리라던가 아니면 뭐 여기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했다는 이거 1번부터 딱 적중시켰거든요 에이 해풍산이 1번 적중시켰다고 그게 자랑할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제가 이거 적중시켰다고 자랑할 정도면 영상 안 만들었습니다 저도 쪽팔려서 자 그 이외에도 제가 통일신라의 경제 유형을 주목하라 했는데 제가 이 장복을 주목하라 했는데 이 장복으로 딱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 청해진이란 키워드 그대로 나왔고 어 여기 뭐 그 어 여기 제가 뭐 법화원이라던가 아니면 그 산둥간도 산둥간도 이런 거 뭐 주목하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산둥간도 법화원 이런 거 적중했었고 그래가지고 어 통일신라 경제 유형 적중했었고 이외에도 뭐 제가 이때 고려시대 중앙 정치기구로 어사들 주목하라 했었는데 여기 나온 이 낭사라는 키워드를 적중시켰고 이때 관리를 감찰하는 거를 제가 주목하라 했었는데 이것까지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려시대라는 거 알았으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게 나왔고 또한 제가 이때 공민왕을 주목하라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 나온 이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가 그대로 나왔고 여기 전민변정도감 신돈도 그대로 딱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기철수청 그래가지고 제가 강조한 키워드가 진짜 실제로 그대로 딱딱 나왔어요 이외에도 어 제가 이 53회 때 가장 찬사를 많이 받았던 이 분청사기 유형 제가 이때 조선전기가 언급되면 회색 또는 흑색을 주목하라 했는데 이 조선전기가 나와가지고 이 중에서 회색을 골랐으면 답을 3초 안에 풀 수 있도록 그대로 딱 적중시켰습니다 또 이외에도 뭐 제가 조선후기왕의 경우에도 제가 정조만 외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 화성이란 키워드 그대로 나왔고 정약용 그대로 나왔고 여기 신의통공도 그대로 나왔고 무예도통지 그대로 나왔고 여기 그 장용용인데 이 장용용도 그대로 저는 다 안 가르치고 이 사람만 주목하듯 했는데 이번엔 깔끔하게 다독중시켰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승만 정보도 제가 주목하려 했었는데 이승만 정보 관련해서 제가 진보도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보안법 하동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법 하동 관련된 곳은 그대로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이승만 정보 전두환 정보 뭐 김영산도 뭐나 할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승만 정보가 주목했었고 그게 딱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6월 민주항쟁 제가 주목하라고 했었는데 6월 민주항쟁도 제가 딱 저충시켰어요 629 민주화 선언 그리고 여기 박종철 열사라고 있었고 여기 이한열 열사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다 저충시켰고 또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리고 호원 조치에 반발했다는 것도 딱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문제 항상 통일문제가 나오거든요 통일문제의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김대중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에 주목하였었는데 저는 솔직히 김대중 정부에 더 걸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걸 강조한 키워드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대로 나왔고 이 개성공업지구조성에 합의했다는 내용까지 깔끔하게 적중시키면서 첫번째 1번 마지막 50번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를 다 적중시켜가지고 그때 3분의 2 이상 적중시켰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올사일도 어렵게 내더라도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게 도울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올사일 응시자들은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솔직히 또 그런거 있거든요 아 이 선생님은 또 어렵다고 하네 혹시 다른 선생님 가면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쉽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거 점쟁이 집 아닙니다 이거 사주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선생님 가면 안심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선생님 식당하네 괜찮겠지 이렇게 안심하지 마요 솔직히 말할게요 올사일 더 이상 제가 보기엔 나이도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좀 전 죄송하지만 기대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제 더이상 쉽게 출제하는 회차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번 올사일도 마지막까지 도울테니까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진지하게 각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주부터 좀 더 본격적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